모델아트 2024년 3호 입니다. 표지에 F-35B가 나와 있는데요. 제가 이번에 오키나와 여행을 하면서 F-35B의 비행을 봤습니다. 아침에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엔진음 들려서 화면을 쳐다봤는데요. 상당히 독특한 엔진음이었고 F-35 계열의 비행은 실제로 처음 봤습니다. 아마 오키나와 있는 이아쿠니 기지에서 이룩해서 훈련하는 공예상으로 나가는게 아닐까 했는데 두대가 편대비행을 했습니다. 타미야에서 A형이 나오고 B형이 또 이렇게 발매가 됐는데요. 저는 일단 C형을 1대32 스케일로 트럼펫트에서 나온 제품을 이용해서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아마 타미야가 A, B, C 순서대로 나올 것 같은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디테일은 또 상당히 우수해서 조금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있다면 하나정도 상만을 해서 A형, B형 또 나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C형까지 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. 늘 비슷한 구성인데 이번에는 아마 신제품 위주로 소개가 많이 되어 있고요. 또 내용을 보시면 아마 또 아덱스에서 찍은 우리 F5E 기종의 디테일 사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C형 크래프트를 모델아츠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제품들을 이렇게 또 소개하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 가량 있습니다. 그래서 보는 내내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건승하셔서 많은 모델러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간단히 살펴봤는데요. 내용은 항상 부러울 정도로 충실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서 자료로 활용을 하시고 또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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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